네? 저 1367 차 주시죠? 네, 그런데요? 제가 차를 빼다가 살짝 박았거든요. 많이는 아니고요. 아주 살짝인데 약간 흠집이 나서요. 어... 제가 차를 갖고 나간 게 아니라서요. 저희 남편... 거기가 어디죠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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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? 운전 조심해. 군데군데 얼어있는데 많아. 늦게까지 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. 들어갈 거야. 너 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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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헤이즐넛이야. 태훈 씨 헤이즐넛이 개암나무 열매라는 거 알았어? 개암 있잖아. 어릴 때 시골 가면 가끔 따먹던 거. 밤보다 작은 거. 그게 헤이즐넛이었네. 난 헤이즐넛이 커피 이름인 줄 알았는데. 개암 못 먹어 봤어? 태훈 씨 서울 촌놈이구나. 어디 갔다 이제 와. 들어가자. 들어가. 미연아. 그냥. 주사 한 대 맞으면. 3개월 후에. 눈뜨는 약 같은 거 없어? 그런 약쯤. 구해다 주라. 응? 고미연. 구해다 주라. 응? 고미연. 응. 구해다 줘. 응? 고미연. 응. 구해다 줘. 응? 감사합니다.